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조건은 B38부터 B39 영역에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요. 필드명을 임의로 저희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조건은요. 상품명이 향수이고 그 다음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엔드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입력하는데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라고 엔드 함수 작성하실 거고요. 상품명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D3의 데이터가요. 향수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주문 수량이 짝수라는 조건까지 만족하냐라고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짝수입니까? 라는 함수, is-ev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함수 입력하시고 안쪽엔 숫자가 필요한데 숫자는 주문 수량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F3 셀을 선택하시고요. F3에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is-even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둘 다 조건에 만족하지, 그러니까 e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고 표시가 되지만 우리는 각각의 행에 해당한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주문 번호와 상품명, 판매 가격, 주문 수량, 주문 지역, 주문 일자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B43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요. 고급을 클릭하셔서 현재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 범위는 B38부터 B39를 선택,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B43부터 G43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위쪽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상품명과 주문 수량의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에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만큼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내용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안쪽에 B3부터 시작해서 I36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주문지역이 서울이면서,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함수가 필요하네요. 등호 입력하고 AND,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주문지역에 해당한 G3을 선택하되, G10에 있고요.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G10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서울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심표, 서울이면서, 요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요일에 해당한 값을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크데이는 I3셀을 선택하고요. I3셀을 선택한 다음, 저희는 I3, I4, I5 비교하기 위해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I10을 고정,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리턴 타입을 2라고 넣으신 이유는요. 숫자 2를 넣은 거는, 주문일자에 해당한 날짜의 요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이 반환될 수 있도록, 리턴 타입을 2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 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하면요. 리턴 타입이 월요일부터 숫자 1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화요일이라고 하면 숫자 2가 되겠죠. 심표, 다시 한 번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I3을 클릭하고, F4, F4 눌러서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4와 같습니까? 라고,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목요일이니까 4라고 입력하시고,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아니,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다시 한 번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안쪽에 요일에 해당한 데이터,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해당한 조건을 or 함수로 작성했고, 그 다음 end 함수로 지역이 서울이라는 조건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끝에 가로 두 개를 입력하시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서울 지역이면서, 서울 지역이면서, 요일에 가서는,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P2부터 I36 영역을 선택합니다.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그 다음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인쇄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자동 맞춤에 오셔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 그럼 열이라고 하면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높이 값은 지우십니다. 높이는 만약에 데이터가 많다고 하면요, 엄청 작게 축소돼서 표시될 수 있어요. 열이 살짝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를, 한 페이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실 땐, 용지 너비만 일로 하시면 되고요. 높이는 다음 페이지 아래쪽 내용이 넘어가는 거를, 한 페이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할 땐 높이도 넘으시는데, 지금은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인쇄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자동 맞춤의 너비 값만 일로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인쇄 화면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용지 너비에서 숫자 2를 하시거나,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오셔서,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전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옵션에 오셔서, 여백의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닷끌 하단이니까 바닷끌 편집에, 가운데를 클릭하시고요. 출력 날짜라고 입력하시고요. 출력 날짜, 그리고 콜론, 그리고 나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날짜 삽입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기준 1과 제조 1을 이용해서, 기준 1에서 제조 1까지 기간을, 문제에 나와 있는 표시 2와 같이, 보전 기간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기준 1이 있는 IE셀을 클릭하고요. IE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셀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마이너스, 기준 1에서 제조 1자를 마이너스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기준 1에서 제조 1까지 마이너스한 값은, 696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기준 1까지, 제조 1자로부터 기준 1까지는, 696일 남았습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당된 날짜, 남은 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몇 년, 몇 개월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개월은, 1년은 365일로 나눠서 몇 년, 그 다음 월은 30일로 나눠서 몇 개월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360으로 나누고, 30을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커션트라는 함수와,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하는 MOD 함수를 통해서, 이제 월을 구하실 겁니다.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과 개월 텍스트는 입력하실 거고요. 현재 696일이면, 1년은 365일이니까, 2년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몇 년, 몇 개월로 표시하기 위해서, 커서를, H4셀에 갖다 놓으시고, 몫을 구하겠습니다. 365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겠습니다. 커션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끝에 가셔서, 심표, 조금 전에 구한 일수를, 365일로 나누겠습니다. 그랬을 때, 몫은 얼마일까요?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1년이네요. 라고 구해집니다. 그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연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럼 아래 수식을 복사하시면, 마찬가지로 쭉 1년, 2년 이렇게 표시가 돼요. 396이었나요? 네, 그 값에, 1년을 뺀, 365일을 뺀 나머지 값이 필요하겠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MO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OD, I2셀에서, F4 절대참조, 그 다음, 마이너스, 제조일을 뺀 날짜를, 365일로, 나눴을 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MOD라는 함수를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1년하고, 331일이 남았어요. 331일을, 다시, 몇 개월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30일로 나눠서, 개월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31일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우리, CAUTIO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끝에서, 30으로 나오는, 몫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기준일에서, 제조일을 뺀 날짜를 가지고, 360으로 나눠서 몇 년,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30일로 나눠서 몇 개월, 이란 형식으로, 보존기간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1의 지점과 분류를 이용하여, 지점별 분류별 판매건수를, L5부터 N7 영역에다가,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L5 영역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지점과 분류를 이용하여, 지점별 분류별 판매건수. 지점과 분류를 찾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에서, if error 함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점을 분류에 가서, 기능이라는 글자를 찾을 거고, 색조라는 글자를 찾을 거고, 메이크업을 찾을 겁니다. 이때 찾을 때 사용한 함수를, find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기능을 찾겠다. 서울 지역에,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 지점, 인천 지점인데, 서울이란 글자를 가지고 찾겠습니다. 하실 때, find 함수를 통해서, 찾아서, 몇 번째 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하신 값을 가지고, 우리는 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커서를 L5셀에 갖다 놓고요. 배열 수식이라서, 그냥 앞에서부터 작성할게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카운트는 개수를 구할 거예요. 어떤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숫자가 몇 건이다. 라고 세어가지고, 개수를 구한 함수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엽니다. 그 다음, if error 함수는 뭐하는 거냐면, 오류가 있을 때,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값을 구할 거예요. 오류가 있어요? 그럼 공백 처리하세요. 카운트를 하기 전에, 어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 숫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그럼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값은, find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할 겁니다. find 텍스트, 찾을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바로 왼쪽에, 바로 왼쪽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j, 5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k, 5세를 선택하시면 되죠.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k, 5, k, 6, k, 7을 참조할 겁니다. 그럼, k, 10에 있네요. f, 4, f, 4, f, 4 눌러서, k, 10만 고정하시고, 신표. 그 값을, 우리는 분류에 가서 찾겠습니다. 기능성, 메이크업, 색조, 라고 입력된, 분류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분류의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 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fi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저희는 k, 5셀에 있는 텍스트를, 분류에 가서 찾았을 때, 존재한다고 하면, 몇 번째 있다, 라고 위치값이 구해지고요. 존재하지 않다면, 오류가 나오겠죠. 만약에, 기능을 찾겠다, 지금 내용이 가려져 있어서, 기능을 찾겠다라고, find 함수에다, 기능이란 값을 넣었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1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베이스 메이크업에서는, 기능이란 글자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나겠죠. 그럴 때는, 공백 처리하겠다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 그 다음, find에 대한 가로 닫았고요. 그 다음에,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도,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안쪽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주실 건데, 지점에 대한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점, 인천 지점 찾을 때, 서울 지점이면,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값이 구해지는데요. 인천 지점에 가서, 서울을 찾아라,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if 에러, 값은 조금 이따 구할 거고요.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겠습니다. 안쪽에 값을 구하실 건데요. 그 값은, find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한다. 라고 값을 찾아올 겁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지점을 가지고, 찾을 건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L3을 선택하고,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L4를 선택을 합니다. L4, M4, N4. 그러면,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사행을 고정하시고요. 그 값을 가지고, 신표, 우리는 지점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요. 지점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영역을 참조하겠죠. fi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find의 함수를 통해서, 서울 지점이다. 그럼 서울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라고 1이라고 구해지는데, 인천에 가서 서울을 찾으려니까,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났다면,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조건도 작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작성 조건에, 숫자 값이 구해지고, 두 번째 조건에, 숫자 값이 구해지면, 숫자가 구해지겠죠. 그렇다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숫자가 하나, 둘, 셋, 몇 건이 있다라고, 계수를 구할 수 있고요. 맨 끝에 가서, 저희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몇 건입니다.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분류에 가서 기능을 찾고, 지점에 가서 서울을 찾고, 두 건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분류별, 지점별, 몇 건 발생했다라고, 있었다라고 판매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주문 코드의, 왼쪽에서 두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표 3의 코드별, 상반기, 하반기의 판매 건수가, 70 이상인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if, s는, 카운트가 개수를 구하죠. if는 조건이 있고요. s는 여러 개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l1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 if s 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기를, 상반기와, 상반기, 하반기 판매 건수가,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데이터를, 드래그 하셔서, 상반기, 영역을 선택하시고, 수식을요. 복사는 하는데, 옆에 하반기로 복사했을 때는, f4부터 f33이, g3부터 g33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f4를 한 번, 두 번 해서, 행만을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수식을 옆으로 복사했을 때, g4부터 g33을 참조할 수 있도록, 현재는 상반기에 대한 값을 구할 거니까, f열이고, 옆으로 복사하면, 하반기에 대한 값을 구할 거니까, g열로 바뀔 수 있도록, 행만 고정하시고, 거기에 가서, 우리는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주실 겁니다. 신표. 그 다음, count if s는 직접 이렇게, 수식을 작성할 때는, 조건에 크거나 같다, 70을 큰 따옴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함수 삽입에 가서 작성하신다면, 여기에서는,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고, 세 번째 칸에 오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를, 조건 처리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넣어 줄 건데요, 주문 코드의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문자를 이용하여,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코드에 가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주문 코드, 주문 코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건을 작성할 건데, 두 번째 문자를 함수를 통해서, 딱 구하면 좋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서, 조건을 주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미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와일드 문자, 물음표하고 별표하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문 코드의, 두 번째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하면, 물음표를 넣으세요. 물음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코드 ABC라고 입력된, K11셀을 넣으실 건데, 그냥 K11셀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더하기가 됩니다. 더하기가 되지 않고, 셀 주소로 올 수 있도록, M% 연산자로, K11셀을 선택하실 거고요, K11셀을 선택하시고, K11, K12, K13, ABC가, K12, K13, 아, 그러면, K열에 있구나,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K열을 고정하시고요, 다시 한 번, M% 연산자, 뒤에는, SA-0001, SC-0002, 만큼, 물론, 물음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물음표를 4개 넣는 거 대신에, 별표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는데, 전체를 묶어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전체를 앞에와 끝에를, 하지만, K11셀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셀 주소이기 때문에, 앞에 물음표, 큰 따옴표, 닫아주고, 뒤에 별표, 큰 따옴표, 열어주셔서, K11셀이 조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수정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는, 주문 코드에 가서, 두 번째가 A로 시작하고,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C일 때, 오른쪽 옆으로 복사하시면, 하반기에 가서, 주문 코드가, A이거나, B이거나, C에 해당한 데이터에, 해당된 판매 건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에 조금 어렵게, 지금 작성하셨던 문제에서는, 이 조건식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신하는 와일드 문자이고요, 별표는 여러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와일드 문자입니다. K11셀이라는 셀 주소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M% 연산자로 구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 입력된, 제조 1과 분류와, 그 다음에 상반기를 이용하여, 표 4의 제조 연도별, 분류별, 상반기의 평균을 N17부터 N19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제조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할 거고요, 분류에 가서, 기능성, 베이스, 색조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일단, L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첫 번째 조건, 연도를 비교할 거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분류를 비교할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현재 문제에서, 상반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반기에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상반기 데이터, 상반기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이제 이 안에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연도를 추출해서, 앞에 있는 제조 연도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셔야 되겠죠, 이열 가로 열고요, 제조일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제조 연도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고요, 우리는 옆으로도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K17, K18, K19, F4를 하나, 둘, 셋 누르셔서, K10을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우리는 분류에 가서, 기능성, 그 다음에 색조, 이런 내용을 찾으실 거예요. 이 찾으실 때, 표사의 L16부터 N16 영역의 분류에,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에,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공백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트림 함수고요, 그 다음, 분류에 가서, 왼쪽에 글자를 추출해서, 그 글자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조건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분류에 가서, 기능성, D4부터, D33 영역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세 글자를 추출합니다. 세 글자를 추출한 이유는, 현재 텍스트가, 기능성, 그 다음 베이스, 색조라고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단 세 글자를 추출합니다. 세 글자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현재, L16부터, N16에 입력된, 앞뒤에, 분류의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을 제거하겠다, 트림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현재, L16이 클릭되지 않으면, L15셀을 선택하고, 아래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L16셀을 선택하되, L16, M16, N16, 발음이 좀 비슷하죠? F4를 하나, 둘 눌러서, 16행을 고정하시고, 트림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제, 두 개 조건을 다 작성하셨고요, 뒤에다가 어떤 텍스트 붙이는 거 없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조 연도와, 그 다음 분류에 따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리는 상반기에,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기능성이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네요, 하나, 둘, 두 개의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뒤에도 하나, 둘, 하나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고요, 베이스는, 앞쪽에도 하나, 둘, 뒤에도, 하나, 하나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앞뒤의 공백을 제거한 후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요, 상반기, 하반기,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상반기, 하반기를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합시, 150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상반기와 하반기의 값을 더한 값이, 더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0 이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de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비고는, 우수업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수업체,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비고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우수업체를 지우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용자 정의함수, 별도의 또 조건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 아이고, and if가 오타가 있었네요, and if, 한글로 입력이 되어 있었군요, and if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i4의 커서를 갖다 놓고,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쪽으로, 비고, 우수업체, 150 이상, 두 개 더한 값이, 150 이상이면, 우수업체,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해서,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음, 다음은, 문제 3번의, 분석 작업 문제,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B3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B3셀을 선택하시고요, 물론 나중에, 위치를 B3셀로 바꾸셔도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온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하시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가져올 필드를 선택할 건데요, 물품명에 행에 배치하실 거고요, 그 다음 거래 구분도 행에다가 배치하실 거고요, 금액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포인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는 다음, 순서도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B3셀부터 시작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물품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거래 구분을 선택하고 행에다 갖다 놓습니다. 금액을 선택해서 갑에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갑에 갖다 놓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금액 필드를 한 번 더 드래그 하셔서요, 합계 금액 2라고 표시가 되면, 더블 클릭하셔서, 저희는 금액 비율이라고 이름을 수정하시고요, 갑 표시 형식에서 계산 없음을, 우리는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금액 필드에 대해서, 금액 필드, 합계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금액 필드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를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안쪽에 거설을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서, 밝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이니까,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연한 주황, 피버 스타일 밝게 17을 선택합니다. 피버 테이블에 대한 문항,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거설을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합니다. 현재 모든 선택을 취소하셔서, 필요한 조건은, 거래 구분과, 물품명과, 주문 수량과, 판매 수량, 4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11개 정도가 있었나 봐요. 11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데이터를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이 사용자 지정 정렬이네요. 그러면,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는 물품명을 가지고, 오른쪽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로션, 향수, 마스크, 팩이라고,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추가하시면, 왼쪽 목록에 추가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물품명을 가지고, 로션, 향수, 마스크팩 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일한 물품명이라면, 기준을 추가하셔서, 거래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그 다음, 음, 다시 두 번째 조건까지 설정하셨고요, 세 번째 기준을 추가하셔서, 같은 거래 구분이라면, 물품명을 가지고, 글꼴 색깔을, 문제 나와 있는, RGB, 빨간색을 얘기합니다. 레드 칼라가 255에 해당한, 빨간색을 선택하고,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기준을 추가하고, 물품명에 가서, 글꼴 색깔이, 이제는 파랑색이, 음, 파랑색이, RGB 값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한 값,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글자의 색깔이, 빨간색과 파랑색이 있는데, 같은 물품명이라면, 빨간색을 위에, 그 다음 파랑색을 아래쪽에 표시하겠다라고, 데이터를 정렬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일단 물품명이, 로션, 향수, 마스크팩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됐고요, 같은 물품명 안에서는, 거래 구분을 가지고, 카드, 현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다시 카드 안에서는, 색깔이 채워진 빨간색이 위에, 파랑색을 아래쪽에 표시했습니다.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물품명별, 기준은 그룹 8 항목은 물품명을 선택하고,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을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거래 구분별, 거래 구분별, 주문 수량의, 주문 수량을 선택하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단,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값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개수도 표시가 되어서, 중첩 부분합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와, 부분합, 정렬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에,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점의 순서를, 아래쪽에 지점의 순서를, 속초, 철원, 대관령, 춘천, 강릉에서, 순서를 좀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범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일단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서, 문제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철원을 선택하고,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요, 철원, 그 다음 대관령을 선택하셔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춘천을 선택하셔서, 세 번째로, 강릉을 선택하셔서, 네 번째로, 철원, 대관령, 춘천, 강릉, 속초 순으로, 데이터 법례 항목의 순서를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B2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 B2셀을 선택, 그리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 B2셀과 연동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세로 갑축에,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눈금에 가셔서, 주 눈금, 눈금을 교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차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의 축 옵션에서, 단위는, 단위는 마이너스 10부터, 최소값을 마이너스 10, 최대값을 45라고 입력하시고, 기본 단위를 5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수정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법내 표지와 포함해서, 법내와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법내 표지 포함을 선택하시면, 각각 철원의 색깔, 대관령의 색깔, 이렇게 법내가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법내와 함께 추가하고, 2월달 데이터에, 강릉 데이터면, 파란색 계열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옵션을 클릭하셔서, 위쪽에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현재, 강릉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었나요? 네, 계열 이름을 체크하셔서, 강릉, 그 다음 숫자 41, 표시할 거고요, 가운데 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블 위치를, 가운데로 바꾸시고요, 계열 이름과,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해서, 강릉 41이, 2월달 막대에만,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열 겹치기입니다. 막대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계열 겹치기를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의 테두리를,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에 있는 실선 선택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셨던 차트와,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단추에, 첫 번째는 단추에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I3부터 J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J4 영역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서식 적용이라고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는, T4부터 T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셀값이 10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파랑이라고 입력하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앞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별을 선택하시고요, 별과 함께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과 소수점 한자리 표시한 숫자 사이에는, 공백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워 주시고요, 0.0이라고 입력하면,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 그 외에는 셀값을 소수 한자리까지만 나타내게 하시오, 0.0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셀 서식을 적용하셨고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저희는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억할 건데, 리본에 가서 위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 우리 개발,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리본에 가시면, 리본 2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요, I6부터 K7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도형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에다가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물론 매크로 연결하고 나서, 마우스로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도 돼요. 텍스트를 바로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K7까지네요. K7까지 크기를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단추는 크기는 맞네요. J4가 맞고요. 아이콘의 모양만, 별미 현수막의 리본만, I6부터 K7까지, 6부터 K7, 맞게 도형을 그리셨고요. 이제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누르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보기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G4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셀값을 기준으로,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이고, 아이콘 집합에 5가지 원을 이용해서, 5가지 원을 선택하시고, 흑백, 검정색 원은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100분율 확인하시고, 90, 두번째, 4분의 1 흰색은, 100분율 90 미만, 70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아이콘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는 아까 수정하셨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가지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번째, 렌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렌트 입력 명령 단추를, 디자인 모드 클릭하고, 렌트 입력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렌트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렌트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고, 렌트 입력 화면을 선택한 다음, 개체의 코드복이 갑니다. 저희는 개체를 유지어 폼, 오른쪽의 프로시저에서는,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CMB 제품명에다가는요, CMB 제품명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실 데이터는, K4부터, L8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K4부터 L8 영역. 네, 엑셀 화면에서요, K4부터 L8 영역은요, 두 개 열입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가 두 개인데요, 현재 작업하는 폼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왼쪽에 속성 시트,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기에 가셔서, 속성 창을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고요. 속성 시트에, 컬럼 카운트가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 열을 연결할 거라서, 우리는, CMB 제품명에 연결하는, 컬럼 카운트가요, 두 개입니다. 열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라고 컬럼 카운트를 2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CMB 제품명 작성하셨고요, 다시 한번 엔터, CMB 등급에다가는, VIP, 우수, 일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CMB 등급에다가, 직접 입력할 때는, add 아이템을 사용하고요, 문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문 꺼서, VIP,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VIP 대신에, 저희는 우수, VIP 대신에, 일반이라고 수정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하셨고, 다음은 종료입니다. 개체에서요, CMD 종료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클릭,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보니까, 현재 일시라고 하고,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일시라고 입력하시고, M% 큰 따옴표 닫아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데이트란 함수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필요하지 않네요. 그냥 날짜만 표시할 거고요. 심표, 확인이니까, VB OK ONLY 라고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타이틀에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안쪽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입력 화면에 가시면, 조금 전에 폼 초기화에 연결해 놓으셨던, CMB 제품명에서 선택한 값을, 우리는 데이터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등급, CMB 등급, 그 다음에 대여 일수에 입력된 값을, 우리 엑셀 화면에다가 입력할 겁니다. 기준은, B3셀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B3셀의 데이터에 연결된, 바로 위에는 없지만, A열의 표 1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거를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입력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는, I라는 변수, 또는 한글로 행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I는 RANGE, B3셀을 기준으로, 점,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ROWS, COUNT하면, 현재, B3셀에는 하나, 표 1이라고 입력된 2행도, 2, 2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저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2를 해야만, 네 번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CELLS I, E라고 입력하는 이유는, AB, B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고요. B열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신,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제품명에서 선택한, 선택한, 컬럼이라고 입력하시면, 열의 개수인데요. 컬럼의 첫 번째를 1이라고 하지 않고, 0이라고 입력합니다. 컬럼을,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CELLS I, 3 C열에다가는요, 고객 등급을 입력하겠습니다. 고객 등급은, CMB 등급에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CELLS I, 4 D열에다가는요, 조금 전에, 제품명에서, 제품명에서, 선택한 두 번째 열을, 우리는 컬럼의 1이라고 입력하시면, 두 번째가 됩니다. 0이 1, 첫 번째 열, 1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 열의, 2열에다가는, TXT, 대여 일자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EXT 대여 일자에서 점 눌렀을 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오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콤보상 렌트 입력 화면에 TEXT 대여 일수이군요. 대여 일수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일자라고 잘못해서 일수점하고 밸류가 나오면 오타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대여 일수까지 작성하셨고 대여 금액은 계산을 하실 건데요. 대여 금액은 고객 등급에 따라서 대여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셀렉트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 CMB 등급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요. 케이스 VIP이다면 VIP라고 입력하시고 VIP이면 저희는 셀즈 I,6번째에다가 5 대신에 6으로 수정하시고 6번째 열에다가는 셀즈 I,4에 입력된 제품 가격에다가 제품 가격 곱하기 대여 일수가 있는 제품 가격 곱하기 대여 일수가 있는 셀즈 I,5에 있는 셀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실 거고요. 그 값에 제품 가격 그 다음에 대여 일수 곱한 값에다가 1%라고 되어 있습니다. 1%는 곱하기 0.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케이스부터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VIP가 아니면 두 번째 우수이다면 우수라고 수정하시고요.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0.02로 다시 컨트롤 V 하셔서 일반이다면 일반이라고 수정하시고 2%라고 되어 있으니까 0.02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렌트 입력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제품 명에는 오른쪽에 데이터가 두 개 열이 연결되어 있는가 첫 번째 열을 선택하면 컬럼은 0이 되고 두 번째 열을 선택하면 컬럼은 1이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나를 선택하고 등급을 선택한 다음 대여 일수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트레일러 등급에 따라서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수가 0.01로 1.5%인데도 가격이 계산이 되네요.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상자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프로세저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